우지 작업실 우지 작업실입니다 장훈아 나한테 하지마 나가 나는 전화번호 괄호 속엔 발신 수십톤 날 사랑하는 증거라고 또 나를 위로해 기억나니 우리 처음 본 날 가슴 아프게도 난 그때가 자꾸 생각나 어느새 어느새 일주일자 맘이 널 원해 차갑게 변했는데 알면서 널 기다리네 하자면 너도 나와 같지 않을까 우린 같은 생각 중일까 사람이 왜 사람이 왜 사람이 왜 정말 사랑 이젠 그래 다행히 세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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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젠 마음이 널 원해 차갑게 변했는데 알면서 널 기다리네 이따가 넌 나와 같지 않을까 우리 같은 생각 중일까 정현아, 이 바람에 왜, 왜, 왜 날 사랑 이제 그래 그 밤 이제 그래 사랑해, 사랑해